멀리 브룬디에서 반가운 손님들이 오는 날. 바로 이분들이시군요. 긴 비행 시간도 가뿐하게 느낄 만큼 설레는 제주행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제주에 있는 신시아와 테디안의 마음은 더 특별합니다. 제주를 찾은 대표단, 제주를 찾은 대표단. 제일 처음 최정숙 선생님의 묘소를 찾습니다. 지금의 브룬디와 제주의 특별한 인연을 있게 한 최정숙 지사. 함께 마음이 특별합니다. 선생님 얼마나 오늘은 기쁘십니까? 저희 눈에서 눈물이 안 나고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부룬디 아이들에게 배움과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열어준 최정숙 지사. 비로소 오늘 꽃을 바치며 숭고한 뜻을 새기고 그 뜻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 여성 계몽운동가였던 최정숙 지사. 그의 헌신과 열정에 빛나는 생애를 이어온 사람들. 선생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고 도인들의 후원을 받아 지난 2018년 브룬디 공화국 최초의 여자 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여성들이 배움과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졸업생도 배출했습니다. 브룬디 최정숙 학교는 브룬디의 여성뿐만 아니라 브룬디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브룬디 최초의 여성센터인 최정숙 여성센터를 선생님의 뜻에 따라서 선생님의 이름으로 짓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 우리 신샤하고 테디안이 선생님의 뒤를 이어서 브룬디의 가난한 여성들을 위해서 헌신해 줄 거라 믿습니다. 최정숙 이름으로 하나 된 브룬디와 제주. 따뜻한 환대와 우정을 나누는 모습이 흐뭇하게 느껴집니다. 이 만남이 오래도록 잘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제주 여성교육의 시작을 알리고 최정숙 선생님 초대 교장을 지냈던 신성여중인데요. 오늘 이곳에서 특별한 일이 있다고 하네요. 바로 브룬디 최정숙 학교와 신성여중고가 자매결연을 맺는데요. 정말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양쪽 학교가 앞으로 많은 교류와 우정을 나누며 함께 발전하고 끈끈해지길 바랍니다. 저희 학교 초대 교장 선생님이면서 최초의 여성교육감에 있는 우리 최정숙 선생님이 어떤 업적을 기리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들 학생들한테 항상 최정숙 선생님의 어떤 선행을 잊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한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브룬디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전파됐으면 그런 바람이고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학교를 둘러볼 차례인가요? 아무래도 학교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이라 관심이 클 수밖에 없겠죠. 교실부터 컴퓨터실 등 구석구석 직접 둘러보고 체험해 보는데요. 잘 조성된 교실과 첨단 교육시설이 참 부러울 듯합니다. 머지않아 브룬디도 이렇게 되겠죠. 교실을 돌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생들과도 만나는데요. 밝고 발랄한 모습에 절로 웃음이 납니다. 어머나 대표단 분들 인기가 대단한데요. 교실을 통해 반면 학생들과 함께 그 지식을 통해 학생을 통해 학생들과 함께 학생들과 함께 학생ах들을 통해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저는 남자가 이정도 안으로 보기가 됩니다. 자기 회사는 받지 않게 ela 제약을 받았습니다. 제가 영영을 받을 때까지부터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기절에 나ere가 있고 이것은 우리의 일을 받았다. 우리의 일하자들에게 가질 수 없는 일을 받았다. 이번 방문에서 빼놓지 않아야 할 곳이 바로 신시아와 테디안 두 기술 연수생들의 교육 현장인데요. 첫 졸업생으로 제주를 찾아 여러 교육과 제빵 기술을 배웠습니다. 굳이 이러니 열심히 배운 제빵 기술. 부른 뒤에 더 많은 희망이 되겠죠. 부른 뒤에 더 많은 희망이 되겠죠. 부른 뒤에 더 많은 희망이 되겠죠. 여러 교육기관을 비롯해서 알찬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그 사이 부른디와 제주, 제주와 부른디는 조금 더 가까워지고 더 많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부른 뒤에 더 많은 희망이 되겠죠. 다음에는 전화가 있습니다. 2, 3, 4K. 2, 4K. 2, 5K. 2, 4K. 3, 5K. 3, 5K. 4, 5K. 5K. 6, 6K. 7, 7K. 조금 있으면 고향 브룬디에 돌아가게 될 신시아와 테디안, 제주에서의 시간이 브룬디의 큰 희망과 꿈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 응원합니다.